아 1537님이 김유나님 유아인씨가 김유나님 팬이고 담이라는 노래를 좋아한다고 하셔서 그 노래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구요 아 감사합니다 유아인씨가 팬인거 알고 계셨어요? 어 팬이라고 하신건 알고 있었는데요 담 좋아하시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아 담을 좋아하시는구나 괜히 저도 듣고 싶네요 아 네? 조금만 해주세요 우리 사이엔 낮은 담이 있어 내가 하는 말이 당신에게 가닿지 않아요 이런 노래요? 높은 담이 아니니까 다행이네 아 그런가요? 그러면 우리 김유나씨도 유아인씨 팬이에요? 아 그럼요 멋있는 배우죠 진짜 그렇죠 유아인씨 같은 분이 팬이라고 하니까 더 좋지 않아요? 물론 다른 분도 팬이라고 하면 너무 감사하지만 좀 이렇게 고집있고 좀 아 그렇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유아인씨 내가 알았더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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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